DMZ 오픈 전시 통로 전시회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DMZ 오픈 페스티벌의 하나로 DMZ를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해 DMZ의 생태와 평화가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12명의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해 임진각 평화누리를 비롯해 평화곤돌라, 갤러리 그리부스 등 DMZ 일원 주요 관광지에서 32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회 소 주제가 경계, 통로, 공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